다른 제품들보다 원가는 높은데 더 싸게 파는 이유는요 와 제품을 이렇게도 만들었을구나 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내꺼 내 뷰 제가 만든 제품 제가 리뷰하는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무조건 이거 드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좀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리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실 때 리포존 비타민C 를 같이 드시면 좋은 이유도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디어 건기남 이름을 건 첫 제품 건기남의 리포존 비타민C 700을 출시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비싸게 팔 줄 아셨나 봐요 제품 출시를 막 욕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싹 없어졌어 심지어 욕하시던 분들이 구매까지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일반적인 리포존 비타민C 제품들보다 원가는 높은데 더 싸게 파는 이유는요 제품 광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여서 판매량을 확 늘린다기보다는 와 이런 식으로도 제품 만들 수 있구나 제품 굉장히 깔끔하네를 보여드리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 캡슐형 리포존 비타민C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포존 영양제는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리포존 형태가 쉽게 손상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정제는 높은 압력 때문에 그리고 액상이나 필름 제품은 높은 열 때문에 리포존 형태가 일부 혹은 상당히 많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제조 과정에서 압력과 열이 발생하지 않는 캡슐 타입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캡슐로 만든 리포존 비타민C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캡슐 형태로 출시를 했고요 그럼 제품을 개봉해 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건기남의 리포존 비타민C 700 하루 두 캡슐 드시면 리포존 비타민C 700ml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떤 분들은 함량이 왜 이렇게 낮아? 물어보시는데 시중에 판매된 리포존 비타민C 제품들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일반 비타민C 제품들이 한 알에 1000mg이다 보니까 낮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리포존 비타민C 제품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튼 함량도 높은 편이고 캡슐이 크지 않아서 드시기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 저렴합니다 케이스를 열면요 짠! 이렇게 길쭉한 병이 나오는데요 뚜껑을 열면 어? 막혀있죠? 그래서 뚜껑을 돌려서 분리하신 후에 안에 있는 실링지를 뜯으시고 이 뚜껑에 붙어있는 하얀색 포장제를 밀어서 빼신 후에 다시 뚜껑을 돌려서 닫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위쪽에 이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뚜껑 자체를 힘주어 끝까지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뚜껑을 열어서 꺼내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캡슐로 만들었죠? 사실 이 캡슐도 되게 특이하고 좋은 캡슐인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요 색소나 바람 이슈가 있는 이산화 티타늄이 일치에 쓰이지 않은 투명한 캡슐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다 보여요 캡슐 안쪽으로 보이는 하얀색 가루가 리포존 비타민C 혼합 제재가 되겠습니다 제가 리포존 제품들은 리포존 원료 외에 다른 첨가물들이 엄청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제품은 다른 첨가물들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보시면 병 안쪽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신 제습제가 들어있고요 하나 더 들었어요 이건 산소 흡수제라고 합니다 병 안에 있는 산소를 없애버리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는 잘 쓰이지 않아요 이게 비타민C 품질 유지에 굉장히 좋아서 사용했고요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제품인데 사실 다른 첨가물 없이 리포존 비타민C 원료만을 이렇게 캡슐에 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제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캡슐에 원료 넣을 때 쉽게 더 잘 들어가라고 몇 가지 첨가물들 사용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첨가물이라는 게 당연히 먹어도 되는 안전한 첨가물이죠 하지만 식품 첨가물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줄일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건기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출시한 첫 제품 저의 제품에 대한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레시피 첨가물 사용 자제 그리고 넉넉한 함량 착한 가격 그리고요 하루 두 알 드시는 제품이긴 한데 한 알만 드셔도 되고 세 알에서 네 알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 제품을 비타민C 메가도스와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C 1000ml에 이 제품 한 알 이렇게 하루 3번 먹거든요 이유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할 때 리포존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이고요 원래 제가 일반 비타민C 1300에서 1500ml씩을 하루에 두세 번 먹었는데 그걸 1000ml로 줄이고 리포존비타민C를 350 추가한 것인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메가도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만 드셔도 당연히 충분하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님은 밀크씨슬이랑 같이 드시니 그렇게 좋다고 하시네요 그럼 비타민C 메가도스 할 때 리포존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비타민C 메가도스를 효과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 효과가 좋은 것일까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아니에요 비타민C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가 좋은 이유는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들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비타민C는 산성이죠? 강한 산성입니다 그 산성 물질이 일부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상당수가 흡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잖아요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킵니다 장내 환경이 산성화되면 유익균은 증식되고 유예균은 억제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활성화되고요 염증이 감소하고 영양소 흡수가 향상됩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이 건강해지고 장의 면역세포의 70%가 있으니 결국 면역력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비타민C 메가도스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리포존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가서 비타민C의 흡수율, 혈중 비타민C 농도까지 올라가면 더 좋겠죠? 우선은 세포보호, DNA 손상 방지와 같은 항산화 작용 그리고 면역체계 강화, 피로회복, 콜라겐 생선 촉진 거기에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 듣기만 해도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결국에 메가도스 하실 때 리포존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메가도스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리포존이 보완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품 엄청 깔끔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품에 대해 혹은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